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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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APK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소원 들으셨나요? 안녕하세요 이번에 엘스터드에서 A20의 아바타가 나온다고 아 진짜요?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엘스터드 게임 속에서 A20를 만날 수 있는 아바타가 나온 겁니다 잘 되세요 그럼 APK와 함께하는 엘스터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조만간 만날 수 있는 건가요? 아 그런가요? 네 여기까지 네 앞으로 APK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APK 아바타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APK였습니다 감사합니다